하하하하하하 사오리씨는 지금 한국 온지 얼마나 됐나요? 1년 반 조금 됐어요. 이제 2년 정도 돼요. 사오리 아는 언니가 있어요. 이번에 외국인 이렇게 방송했다고 그래서 좀 외국인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만났어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. 정말 신기해서요. 재밌어요. 가게 식당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 사람은 서비스를 줘요. 서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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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오리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한국 사람이에요. 극적도 한국이고 사오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